그 뭐지? 사람들이 너무 이게 해달라.. 지금 카톡 보실 수 있어요? 카톡 보실 수 있어요? 네! 마 려 송 아 난 하이 그 찰리 님이 페이북에 올리신 건데 이거 사람들이 너무 번역해 달라고 해서 제가 번역 해놨거든요 마 브레 하이 브레 나이 페이북 나 하 려 송 하이 당 카톡 나 하 두컨 차이 차이 잠시만요 근데 보셨어요? 이거 혹시 번역해 준 사람이 있었나요? 거기에 페이북에 번역하기가 있던데요? 그래요? 잘 번역이 됐나? 거짓 드라마던데 이거? 여기 카톡 배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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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라오카 티 군에 차 리롱 나이 페이스북 나 하 두컨 네 제가 이 온라인 드라마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하면 다들 믿을래요? 이거 프레 님이 번역 한 번 한 거예요? 네 아 그래서 이거 찰리 님이 페이북에 직접 그래 네 알아요 알아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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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이다. 100%다. 그래서 성공한 드라마라고 감독님 원하는 대로 흘려가고 제가 이 드라마의 배우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고 모든 순간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잃은 게 많아도 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의 웃음을 얻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미캄숙 미캄숙 미캄숙. 미캄숙 샤이. 그리고 이제 시작해 볼 수 있을까? 시작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많아. 제가 잠이 쉬는 시간을 잠이 쉬는 동안 아니면 제가 잠이 쉬는 시간을 못 잠이 쉬는 시간을 쉬는 시간을 쉬는 것만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제안을 통해 제안을 통해 제안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. 이 드라마의 시작점은 제가 잠을 늦게 자서 하루에 한두 시간 밖에 안 자는데 새벽에 스티컥을 보다가 정말 많은 사람, 남자, 여자, 뭐 다른 나라 사람도 많이 봤는데 내가 누구 한명을 고정적으로 시청할 누군가를 지금 고민하다가 어느 날 어떤 한국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녀의 이름은 지. 강. 윈. 러블리 커플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많으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신 여러 사람이 올라 Deadpool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efforts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whole 확실해 그리고 그 폭행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